1.4 카드 2.4 카드 2.4 카드 뭐야 내가 굴리는 걸 넘어갔었군요 어쨌거나 다시 한 절제까지 하다보면 언젠간 되겠죠 tended indication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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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 이래 왜 왜 이래 하하 히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힛 푸웁푸웁 푸웁 푸업 저 깼네요 아.. 바보같은게 기프로 이그라 이그라임 투표하죠 투표하네요 понятия не имею кто ты сука такой но надеюсь что гражданский ради твоей же пользы весь день тут стоять собрался 1 1 2 1 1 2 1 흠 일로 가면 그냥 절벽이구나 이게 도박하는 것도 게임 퀘스트 중에 하나라서 보이는 대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이상 이겨줘야 돼요 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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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열렸네요 잘 열렸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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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충분한 것 같다. 용량 초과했구나 아 참 이거 ...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헨델토왕 만나러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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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верно 퀄리지 마세요 그 우리의 손으로 손으로 아! 손으로 네 이건... 아... ... ... ...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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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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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무게가 너무 그한데요? 많은데? 뭔가를 좀 내려놔야 될 것 같다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가 어딜까요? 야 100원이네요 얘네 자 팔씨름 보스전입니다 자 이겼네요 네 네 네 빨리 빨리 우리 나서 희한 희한 아니 그녀의 나의 회가 내가 그녀의 죽을 그녀의 죽을 그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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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들 그녀의 그녀의 마이씨 우리 빛이 아 아나 니가 코스 그 이스트 좀 보충 아 자, 뭔가 이게 좀 필요한데 창고가 필요한데 창고가 어딘지 모르겠다 자, 일단 팔씨름 퀘스트는 다 깼어요 여기가 여관 역할을 하는구나 아마 여기 가면 창고가 있겠죠 지금 뭐야? 이벤트야? 잠시 멈추어. 멈추어? 아니요. 여기 뵙지 말아. 게임? 미친렛 끝 아 아 아 아 저렴고 그럼 소스 우워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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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줬잖아 이새끼야 나쁜새끼 체크를 하나 받았는데 이건가요? 여긴 창고가 없나? 창고가 왜 없지? 창고가 있어야 될텐데 창고가 없네요 자아.. 일단 렛танд의 멋이기가 이제 아주 비열한 새끼야인데 얘군요 자아.. 일단 렛танд의.. 저 나.. 야.. 이щу того труса.. что ты.. что он трус и позер.. это я.. встретимся.. эй лестхем.. увидимся يفości кейсть привет привет . привет привет Is isn't there. encryption preparer Phil и вот vamos хотела м и все готов 그럼 가면 되는 거야 이제? 래위, 헤드맥! 시작하자! 이뿐 보기의 승자들! 제가 죽었네요 개쎈데요? 씨... 개쎈데요... 흐흐흐흐 한방이 죽네 래위에 제발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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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... 이스라엘 저는 그냥 도와준 건데 되게 좋은 정보를 얻은 것 같네요 영상을 끊죠